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예요? 자, 페이지 596페이지 등기부에 관한 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등기부는 편성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요. 왜? 부동산 등기법이니까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 건물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 편성은,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597페이지에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의 없이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를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자,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을 둡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예요? 편성할 때 뭐예요? 1부동산에 뭐예요? 1등기 기록을 두는데, 예, 1등기 기록을 두는데, 이게 물적 편성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나라마다 틀리겠지만, 어떤 나라는 뭐예요? 한 사람이 부동산을 100개를 갖고 있으면, 자, 표제부 하나에 100개를 쓰고, 자, 수요권자가 갑이다, 공동용지를 쓰는 나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100개가 있으면 부동산 등기부가 100개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는 뭐예요? 물건이 있는 그 관할 등기에서의 등기부를 편성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이고요. 인적연대 뭐 이런 거 요새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단독건물도, 일반적인 단독건물은, 자, 우리는 이완화되어 있어.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그 1등기 기록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다. 자, 어디도 토지등기부도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예외라고 이게 써 있죠? 그 두 번째 칸에 597쪽입니다. 편성지 밑에 기록의 원칙과 예외에, 그래서 일단 구분건물은, 자, 우리가 토지 후에 1등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구조상,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다른 구분건물과 구조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외부로 나가는 출입국 하나씩 있죠? 그래서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이 개개 하나를 무슨 건물이라고? 구분건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 해서 무조건 구분건물로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자, 객관적 요건도 있지만, 추간적 요건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소유권자가 내가 돈이 많아, 해서 그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봐서, 쪽에는 뭐예요? 개개의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뭐예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니까. 자, 예컨대 뭐예요? 1호, 2호, 3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집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뭐예요? 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서 개개의 구분건물로 만들어서, 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 나와서, 객관적 요건을 만들면 무조건 구분건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몇 년도에,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구분건물 하나하나가 물건동정의 객체이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이 구분건물 하나가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지만,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겼냐면,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뭐예요? 업자들이? 이렇게 중공검사 떨어지면, 위에다 옥탑 하나 더 짓고, 이 옥탑을 분양해서, 나중에 이 건물을 재건축할 때, 이 건물을 취득한 사람은 땅에 대한 권리, 지분이 없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더라니까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1동 전체 표지에 부하고, 자기 각자에 뭐라고? 전유부은 표지에 부하고, 그 다음에, 이 각구일구 있죠? 이 각구일구를 뭐예요? 각구일구를,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1등기 기록이 아니라, 항상 구분건물은, 이렇게 뭐예요? 구분건물은, 구분건물은, 1동 건물 뭐예요? 1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1등기 기록에 예외를 뒀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뭐예요? 구분건물이 앞에 나오고, 1등기 기록이 나오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부가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기, 592페이지 외에, 원치, 물적 편성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거, 줄여서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 1등 기록인데, 예외, 구분건물의 1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뭐라고? 1등기 기록, 1등기 기록 앞에 전부가 옵니다. 나중에 뭐예요? 뒤에, 교부연람할 때는, 내 것만 티면 되니까, 해당 전유부분을 1등기 기록을 하니까, 등본교부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해당 전유부분을 1등기 기록한다. 뒤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하나하고, 각볼구고, 아파트는 뭐예요? 구분건물,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는 1등건물 표제부하고, 각자 전유부분 표제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이 1등기 기록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 1등기 기록을, 자, 일단 1등 뭐라고? 1등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기가 사는 뭐예요? 각자의 뭐라고? 전유부분, 같은 말이에요. 구분건물 전유부분, 같은 말입니다. 구분건물에 대한 뭐가 있고, 구분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갑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다, 아니겠죠? 그러면 1등건물 표제부를 상단, 하단으로 나눕니다. 상단, 하단으로 나누었고, 상단에는 뭐예요? 1등건물 표시를 해요. 1등건물 표시를 하고, 하단부에는 뭐예요? 하단부에는 대지권의 뭐예요? 대지권의, 자, 목적인 뭐예요?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해요. 토지 표시. 자, 그럼 대지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게 되면,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 몇 병 사냐? 부르게 되면, 자기 평소 몰라요. 기억 안 합니다. 왜? 자기 땅이 다 내 땅이니까. 이 땅뽕수만 기억해요. 그래서 보통 지방 가면, 지방에 단독주택 살 때면, 건물 가치는 없어요. 땅 가깝고 따지는 거지. 그래서 토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구분건물은 몇 병 사냐고 그러면, 땅은 내 땅이 어딘지 몰라. 그냥 땅은 뭐예요? 건물이 깔고 했으니까, 자, 지목이 됩니다. 대지라는 얘기죠? 이 땅을 사용할 대지권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 평소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 평소가 중요하고, 땅은 내 땅이 어딘지 모르니까, 땅은 사용할 지분, 땅 지분, 대지권 비율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니까, 이 토지 등기부, 이 건물이 깔고 앉은 이 토지의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에 1번, 서울특별시, 관악골실림동, 100번지, 대면적 얼마, 400제곱미터라는 이 토지 표시 사항이 어디로? 건물 등기부 표제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목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115 뭐예요? 1025, 2015, 2025 있죠? 이 전유부분 표제부는, 각 뭐라고, 구분건물은, 전유부분에 대한, 전유부분 건물 표시를 하고, 건물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건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는 뭐예요? 대지권 표시한다 그랬어요.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지우권이냐, 지우권이냐, 아, 저, 지우권은 아니고, 지상,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전세권이 자꾸 왜? 이 네 가지 권리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예요. 그러니까, 땅 위에 구분건물을 짓고, 자, 분양하게 되면, 그 분양한 건물을 산 사람은, 소유권자가 줬으면, 대지권이 소유권이냐, 지상권자가 줬으면, 대지권이 지상권이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대지권 표시라고 하는 것은, 자, 대지권 표시라고 하는 것은, 이 101호에 사는 사람, 102호, 201호 사는 사람이, 도대체 대지권 땅에 대해서, 권리가 뭐고, 지분을 얼마 갖고 있냐, 지분을. 그럼, 여기다 이제 뭐예요?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면적이 400이니까, 똑같은 30평이라면, 얼마씩 이게, 400분의 100, 400분의 100, 400분의 100, 400분의 100씩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물 등기부,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 대지권 등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지권 등기.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고? 대지권 등기했다는 거죠. 그럼, 신청 받아서 표제부에 무슨 등기하면, 대지권 등기하면, 어디에? 이 구분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 등기부, 값구나 을구에, 물론 뭐예요? 값구에, 건축업자 값이, 자기 땅에다가 뭐예요? 빌라 한 채 줬으니까. 일단,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번에는 뭐예요? 2번에는 일체성의 원리죠? 이렇게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 이 구분 건물은,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땅에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두 개를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하게 되면, 토지도 이전 등기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다 저당권 등기하면, 땅에도 한 거나 저당권 등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일체성의 원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건물 등기부에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일체성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권리처분의 등기는 어디만 하고, 건물 등기부만 등기하면, 휴리기 땅까지 미친다, 아니죠? 그럼 어디에다, 자, 이렇게 뭐예요? 그럼 어디에다가, 토지 등기부 뭐예요? 값구나, 일구에, 대지권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값구에,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이다, 이렇게 등기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등기한다고?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뜻등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머릿속에, 뜻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값구나, 울구에, 그냥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표제부에 한다, 그렇게인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597페이지에, 구분건물등기부, 일동건물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자, 위에는 뭐예요? 위에는 일동건물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뭐라고? 아래쪽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하고, 전유부원 표제부에, 자, 전유부 은행, 건물 표시하고, 아래쪽에 대지권 표시등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맨 아래 규약상 공룡 부분은, 말 그대로 101호를, 이 101호를 여기 사는 사람들이, 관리사무실이라든가, 경로당으로 두자, 라고 얘기했으면, 얘기하게 되면, 경로당이라고 두자, 하게 되면, 이거 팔아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값글고 필요없고, 뭐만 둔다, 이게,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여기, 자, 규약상 공용부분, 구분소유자, 그 앞에다 조그맣게 별표하시고, 구분소유자들이 합의해서, 공용부분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뭐예요?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점 같은 곳이 있죠? 이것은 팔아먹으면 안 되니까,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두고, 전유부원 표제부에, 규약상 공용부분이라고 기록한다. 자, 여기 표제부, 101호 있죠? 여기, 여기다가, 이 101호, 여기다가, 공용부분이라고 쓴다, 공용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598페이지, 우리 대한민국의 뭐예요? 대한민국의 아파트 등기부의 양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표제부 두 개죠? 일동건물 표시, 그 아래는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자, 이것을 어디, 자,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밑에, 전유부원 건물 표시 아래에 뭐예요? 자, 아래에 거기, 대지권 표시 있죠? 대지권 표시는 대지권의 종류하고, 땅, 지분, 대지권 비율 있죠? 그걸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칸을 볼 때 표제부도, 자, 표제부도 표시번호, 접수, 소유권, 지분, 건물명친번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럼 내려오게 되면, 거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다 뭐라고, 이렇게 칸 수를 따지면, 이렇게 뭐예요? 칸 수를 몇 칸으로 나눴어요? 이거. 다섯 칸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어디에? 일동건물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다음에 소재지권이죠? 건물명칭, 소재지권 쓰죠? 소재지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당에 쓰죠? 근데, 그 밑에 표제부를 보게 되면, 전유부분 검표시하게 되면,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이지, 여기에 소재지권 안 쓰죠? 그래서, 전유부분에는, 전유부분에는 뭘 안 쓴다고? 소재지권을 뭐예요? 기재하지 않는다. 자, 전유부분 표제부에는 뭘 안 쓴다고? 소재지권은 안 쓴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맨 아래 칸에, 598편이 맨 아래에, 대주권등기 이후에 권리에 관한, 대주권등기 이후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등기부에 등기하고, 토지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아도 뭐예요? 휴력이 어디까지는 신다니까요? 토지까지 신다. 그래서, 여기다 건물등기부에 여기다 이전등기하면, 여기다 이전등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해도 뭐예요? 건물등기부에 등기하면, 건물등기부에서 건물하고, 400분의 100이라는, 토지등기부, 대주권까지 다 하고요. 다 같이 취득하는 거니까, 굳이 토지등기부에 이전등기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건물등기부, 을구에 저당권하면, 휴력이 땅까지 밑이니까, 을구에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디에는 599페이지에, 거기에 이게 토지등기부예요. 아파트 사신 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게 토지등기부인데, 이 토지등기부에, 자, 갑구의 원래 등기목적은, 소유권 이전등기해야 되는데, 자, 거기 전입원이라는 건, 자, 일단 여기, 여기 지금 뭐예요? 갑이죠? 소유권자가 갑이죠? 근데 여기 입원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예요? 현재 유효사항이니까, 자, 유효사항이니까, 요게 이제 뭐예요? 여기다 1번하고, 가로 전 2번이다. 원본은 2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목적이 소유권이었는 게 아니라,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있죠? 이렇게 쓰는 걸 대지권 뜻등기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토지등기부는, 자, 등기소에서 보관을 하고, 다만 뭐예요? 필요한 사람만 보지, 웬만하면 안 봐요. 왜냐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 빌려가면, 은행에서는 뭐예요? 토지등기부 필요 없고, 건물등기부가 가족을 하래요. 왜? 여기다 건물등기부에, 여기다 돈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하죠? 그럼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이거. 땅까지 미치니까 그렇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 폐쇄등기부를 보기 전에, 저 뒤쪽으로 가서, 자, 구분건물을 먼저 등기부 봤으니까, 구분건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어디 보시냐면, 맨 뒤에, 자, 가등기 뒤에, 페이지에, 600, 뭐예요? 640, 640 있죠? 647페이지 맨 아래를 보겠습니다. 647페이지 보시면,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그래서, 648페이지에, 구분건물이란, 일동건물을 수개로 구분한 건물을 말하는데,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아니게. 그럼 이렇게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분건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써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분건물에 요건을 갖춘 일동건물 전체를, 뭐로, 반대로 일반건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일단,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는 뭐예요? 별표하시고, 별표하시고, 자, 매년 어딘가에, 이런 지문들이 꼭, 자, 구분건물이 단일 문제로, 단일 문제로 나왔는지는, 지금 뭐예요? 29회 때가 마지막이었으니까, 매년이 됐어요. 한, 뭐예요? 횟수로 한 5년 됐어요. 자, 그런데, 꼭 뭐예요? 각종 권리,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그다음에, 뭐예요? 저당 꽂는 기라든가, 용액물권 전세 꽂는 기라든가, 그럴 때, 뭐예요? 하나씩 끼워 들어가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그래서, 전유부분은 내가 살고 있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뭐예요? 공용부분은, 공통점은? 등기가, 뭐예요? 물건변경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규약상 공용부분은 표제부만 두니까, 값고일구가 없죠? 그러니까, 권리변등이 안 되고, 복도와 계단 같은 구조상 공용부분은, 아예 등기대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당연히 뭐예요? 그래서, 거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그래서, 공용부분, 표제만 둔다.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자, 거기, 이, 쌍가루 입은, 그 공용부분,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뭐예요? 101호를, 공로당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자, 이, 규약을 설정해서 뭐예요? 표제만 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규약을 폐지하고 팔아먹자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사는 사람은, 원래 산다는 건 잃었는 게 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값고가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한다고 얘기해요. 뭐 한다고?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구분건물은, 1부동산 1등기 예외로써, 1동건물 전부 1등기 기록을 사용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유부원 표제부에는, 소재지번 또는 뭐예요? 1동건물의 구조면적을 기재하지 않는다. 하여튼 소재지번은, 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소재지번은 기재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대지권과 대지사용권에서, 대지사용권은 땅을 사용할 권리인데, 대지권은 뭐예요? 전유부원과 대지사용권 중, 전유부원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자, 그것을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울 거 없어요. 외울 거 없고, 대지사용권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구분건물 소유자가, 땅에 대해서 이용할 권리, 소유권, 지산권, 전세권, 미사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넘겨보시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지사용권의 취득을 해서, 보통 업자들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업자들이 보통 뭐예요? 뭐 할 때, 공사를 할 때, 이렇게 뭐예요? 공사를 할 때, 이 대한민국이 있으면, 자, 여기 뭐예요? 건물 짓고 난 다음에 분양치고, 그 돈으로 유동성이 있으니까, 다른 뭐예요? 다른, 자, 공사지역으로 뭐예요? 돈을 보내죠? 그러듯이, 자,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2, 3년 후에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거기, 집합건물법에,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건물의 건축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냐고, 구분건물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맞췄을 때는, 현재 뭐예요? 소유자와 공동으로 사용권에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써있죠? 그래서 나중에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대지사용권의 간소화의 특칙을 해서, 그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의 등기는 방금 얘기한 대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 등기하죠? 이걸 대지권 등기를 하고, 대지권 뜻 등기는, 건물 등기부 기록에 대지권 등기 할 때는, 등기관이 뭐라고? 치권으로, 그 대지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에 해당한 것 상란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갚고에다가는 뭐예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갚고에다가,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대지권 뜻 등기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 대지권 뜻 등기는 뭐예요? 자, 어디에? 사항란의 토지 등기부, 사항란의 집권, 그렇게 꼭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전유분과 대지권은 뭐예요? 사용권은 일체성, 그러니까 분리처분하지 말라는 게요. 그래서 어디에 등기하면,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가주율이금이 진단이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분리처분 등기는 금지, 거기 별표하시고, 자, 공식대로 위협니다.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 등기 후에, 대지권 등기 후에는, 건물만의 이전 등기 금지한다. 왜? 건물만의 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일체성의 원리, 분리해서 처음으로 하지 말라니까, 이 두 개를 뭐예요? 여기다, 각구의 이전 등기하고, 을구의 저당권 등기하면, 이 토지 등기부는 등기 안 해도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건물만의 하는 게 아니라, 토지까지 합쳐서 다 하니까, 건물만이라고 쓰게 되면, 틀린 답을 유도하려고, 답을 만든 거예요. 건물만의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다는 게요. 건물만의 이전 등기 하는 게 아니다는 게요. 건물만의 이전 등기, 건물만의 이전 등기, 건물만의 저당권 등기 못하고,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와 저당권 등기를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여기다는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어요.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다 이전 등기 하지 말고, 여기다 이전 등기 하면, 땅까지 다 뭐예요? 다 사고 팔고 한 것이니까, 토지 등기부에는 이전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 하지 말라는 게요.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그러면, 거기 뭐예요? 가능한 등기 중에 뭐예요? 거기 밑에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건물만의 전세권, 입사권은 가능하고, 토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입사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밑법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지상 후에, 이 지상 후에 뭐가 있다는 게요? 건물이 있으면,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 있죠? 그 땅에다는 지상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듯이, 그 위에 지판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은, 우리가 이걸 법적으로는 귀약되지라 그래요. 귀약이 있으면, 거기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사권이 가능하다. 물론 대지권 등기 하기 전에, 전에 뭐예요? 전에, 저당권에 대해서 나중에 경매 등기 있죠? 전에 생긴 거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 650페이지에, 별도 등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내용만 참고로,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누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예요? 어디에다가, 이 아파트, 이 일부에다가, 지상권 등기하면,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토지 등기 많으니까, 어디에다가, 전유분 400분의 100, 이 밑에,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다. 이렇게 써놓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유부분 표제부에 쓰지, 일동건물 표제부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거기, 대지권 등기 후에, 토지만의 용의물권, 임사권 등기가 가능하며, 등기 사무에 관소화를 위해서, 건물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역할을 하므로, 건물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등기 있음을, 뜻을 등기할 필요에, 따라서 건물등기부, 자, 줄지세요. 건물등기부,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만의 별도 등기 있다. 그걸 써놔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보충 있죠? 보충을 해서, 자, 첫 번째,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도, 구분건물로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구분건물은, 일동건물 전부 1등기 기록을 주고, 표제부는 두 개 있죠? 일동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분 표제부. 그 다음에, 대지권 표시등기는, 자, 제목이 뭐라고? 대지권 표시등기는, 이렇게 대지권 표시등기는, 구분건물 전유분 표제부에 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일동건물 표제부에 하니까, 그 다음에,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토지등기부에, 자, 갑구의 소유권이 대지권이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그 을구에는, 을구에는 뭐예요? 을구에는 거기, 하나 뒤에 빠졌다.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하면, 토지등기부, 갑구의 소유권이 대지권, 을구에 뭐라고? 지상권, 전세권, 임자권이, 거기 쓰세요. 거기, 거기 빠졌네요.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을구에, 을구에, 지상권 있죠? 이 지상권이 대지권, 자, 지상권, 전세권, 이 지상권 있죠? 지상권이, 지금 뭐예요? 우리 책에는 지금 뭐예요? 권자만 보이죠? 이만큼은 안 보이죠? 을구에, 어디부터? 을자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을구에, 지상권, 을구에, 지상권, 전세권, 임자권이 대지권, 등기관에, 지권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자, 분리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거, 건물만에 잊었는 게, 저당권, 자, 토지만에 뭐예요? 토지만에, 자, 가능한 건, 안 되는 건 잊었는 게, 저당권, 되는 건 전세권, 임자권, 토지에도 뭐예요? 잊었는 게, 저당권 안 되고, 되는 건 뭐라고? 지상권, 지효권, 전세권, 임자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약성 공연문은 뭐 만든다고? 표지 만든다고? 이 7가지 있죠? 이 7가지 정리하는 거 있죠? 보충이라고. 이걸 계속 머릿속에, 자, 입력이 되도록 읽어보시고, 반복적으로 보세요. 자, 올해 이 내용 중에, 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인가, 꼭 시험 문제에 등장하니까, 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시면, 자, 앞으로 가시면, 자, 어디에, 여러분, 599페이지, 그 폐쇄등기부 있죠? 이 폐쇄등기부는, 등기부가, 옛날에, 한눈으로 된 등기부가 없어지고, 한글로 바꾸고, 한글이 이제, 전산화된 등기부로 바꾸니까, 종전 등기부가 없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폐쇄등기부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쌍가립은, 등기기록의 폐쇄사유, 그래서, 토지를 합방하거나, 구분건물이 아닌, 갑건물을 구분해버리면, 옛날에 뭐예요? 자, 일반 건물이었을 때, 등기부는 없어져야 되겠죠? 며실대 때 마찬가지고. 그런데, 자, 우리 보졌등기를 말사할 때, 다만 일동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의 보졌등기 말사할 때는, 구분건물 표시하는 능기는 존치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어디 위에, 토지에 많이 구분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일동 전체 표지해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지해부가 있고, 각고일구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일부 보졌등기에, 일부 구분건물에, 보졌등기를 말사해버리면, 일부 구분건물에 뭐예요? 뭐만, 자, 이 각고일구 있죠? 일부 구분건에, 각고일구만 없으면 돼요. 왜? 이 땅 위에 뭐예요? 일동건물 내부에는, 구분건물이 몇 개 있다고, 네 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 표지,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는, 구분건물 표제부는 뭐예요? 존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폐쇄등기부는, 현재 등기사항에 효력이 없죠? 다만, 자, 다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폐쇄등기부에, 폐쇄등기부에, 자,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어디에다가, 자, 600페이지 맨 위에다가, 그렇게 써놓으세요. 뭐가 가능하다? 폐쇄등기부도, 등초본교부가 가능하다. 폐쇄등기부도, 등초본교부가 가능하다. 그렇게만, 물론 뒤에 있겠지만, 한 번 더 뒤에서 보겠지만,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부의 보존관리, 그래서, 영구보존, 10년어전 있죠? 가끔가다 등장하는 게, 마지막에 시험 문제, 종합적인 문제를 남은 게, 25회 때예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모르니까, 한번 봐두긴 하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려면, 자, 이 5년짜리, 5년짜리는, 앞에 뭐예요? 신청정보 있죠? 신청정보라고 난대든가, 아니면 뭐예요? 신청서라고 나오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신청서라고 나오게 되면, 자, 이건 뭐예요? 이거 5년짜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보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집장에, 신청서류라면 안 돼요. 신청서, 접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600페이지에, 5년짜리, 신청정보면, 청보정보치하정보,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나오죠? 그럼 거기에, 10년짜리 보면 뭐예요? 10년짜리 보면, 거기, 이 신청서류, 어? 신청서류, 서류, 신청서가 아니라, 서류자가 이렇게 붙어있죠? 그거 10년이라는 거예요. 그냥 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5년짜리다. 등기부의, 등기부 등의 관리, 그래서,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그래서, 일단 등기부는, 등기부는 천재지변위에는 밖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근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 가로열금 뭐예요? 부속서류가 뭔데? 촉탁서, 법원의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뭐예요? 행정청의 통지서, 허가서, 참여조서, 취하서 있죠? 그런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확인조서, 이런 게 우리가 다 뭐예요? 부속서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천재지변이건 뭐예요? 법원의 명령이건, 법원의 압수영장이건 뭐예요? 자, 명령이건 다 뭐라고?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겨보시면, 자, 몇 페이지에? 601페이지에, 뭐예요? 4번, 자, 등기부 등의 공개예요. 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게, 18회 때가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뭐 나빠하고, 수수료 나빠하고, 다 등본교부 열람이 가능해요. 자, 등계상 증명해서 교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청구는, 원칙적으로는 출석이나, 무인발굴기 뭐예요? 인터넷 다 가능하다는 있죠? 근데, 넓은 등기부 거기,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매매목록은,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한 뜻의 표시가 있을 때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발급한다. 이렇게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자, 전산등기부 상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전산등기부 상해.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가, 자, 우리가 등기부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가 순위번호예요. 순위번호. 그래서 아까 1번이고, 원본은 전 2번이고, 자, 전 뭐라고? 2번이고, 그 다음에 바로 여기가 이제 뭐예요? 등기목적이에요. 소유권이라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접수예요. 그 다음에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에요. 기타사항란. 을 소유권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 시험에 나왔지만, 자, 매매목록을 내지 않을 때는, 실거래 금액을, 여기다 7억이면 7억이라고 씁니다. 근데 매매목록을 내면, 매매목록 번호를 써야 돼요. 그래서 매매목록. 자, 그 다음에, 2006-1015다. 이렇게 씁니다. 그럼, 내가 뭐예요? 이 부동산의 실거래 금액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매매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있으니까, 이거 띄고 싶죠? 이거 띄려면, 뭐라고? 자, 매매목록도 함께 띄고 싶다고, 자, 표시를 한 경우에만, 이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같이 띄워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뭐가 있을 때만 그렇다고, 신청이 있는 경우지, 신청이 있는, 신청하지 않아도 띄워주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분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연람 얘기 나오죠? 그래서 발급역만 나오면, 일동건물 표지와 해당 구분건물에 관한 기록을, 한계 기록을 본다. 그러니까 등기부편성은, 항상 중간에 뭐예요? 전부가 나와야 되지만, 앞에 열람이나 교부가 나오면, 뭐예요? 해당, 해당 구분, 해당 뭐예요? 전의 부분을 1등기 기록으로 보니까, 해당이란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마지막에, 18일 때 나왔던 게, 그것은 누군지 수수료 나빠하고, 등기부는 열람할 수도 있고, 등본교부도 가능한데, 절대 기타 부속수는 등본교부 자체가 안 돼요. 뭐만 가능해요? 열람만 가능하다. 이해관계만이 열람한다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자,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해관계만이 가능하다. 누구다 보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등기부 열람은 가능하나, 부속수료는 인터넷 열람을 할 수 없어요. 이 부속수료는, 일단 등기관 앞에서 보든가, 만약에 전산화된 부속수료는, 자, 모니터 통해서 했죠? 전자적으로 모니터에서 봅니다. 그래서 절대,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와 부속수료, 교부연람, 말 다 돼요. 부속수료는, 교부는 절대 안 돼요. 뭐만 가능하다? 열람만. 누구만? 이해관계만이. 그렇게 꼭 확인합니다. 폐쇄등기부도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폐쇄등기부도 교부연람 가능하다 그랬죠? 폐쇄등기부도 교부연람이 다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교부연람 수수료는 당연히 뭐예요? 현금으로 납부하고, 자, 다음 페이지, 602페이지 보시면, 발급 가능한 등기사항 증명서 종료, 그래서, 우리가 전산등기부예요. 전산등기부가, 전부 증명서는, 옛날로 따지면 등본이에요. 일부 증명서는 뭐예요? 초본입니다. 그러면 일단, 딱 봐서 이게 그대로 놨을 때, 자, 쭉 걸고 봐서, 삐져나오면 답인데, 특정인 지분은 다섯 글자예요. 안으로 들어가지, 삐져나오면, 틀립니다. 뭐 예컨대, 담보, 담보 설정 지분에 대한 뭐예요? 지분에 대한 현황이라든가, 자, 담보, 담보 뭐예요? 담보 설정, 지분에 대한 뭐예요? 지분에 대한 현황하게 되면, 여섯 글자가 넘어가죠? 현황하게 되면, 예컨대, 합의, 지분, 치득 뭐예요? 합의, 지분, 치득이래요? 몇 개? 여섯 글자가 넘어가면, 그건 틀린 겁니다. 문장에, 딱 튀어나와 있으면, 이렇게 삐져나와 있으면, 그건 그게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앞에 따갖고, 거기 말수사항 포함 말, 현재 유효사항 있죠? 현재 유효사항,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갔으면, 이렇게 뭐예요? 1번, 갑에서 을로 넘어갔으면, 현재 소유권자가 을이죠? 이만큼 안 떼주면, 자, 국가가 종이가 2분이니까, 이때 뭐예요? 등기부 쓸 때, 이렇게 뭐예요? 1번이라 쓰고, 이게 원본이 2번이니까, 전 2번 쓰고, 이렇게 떼어주겠다, 그게 현재의 유효사항이에요. 일부 증명서는 이게 초본이에요. 초본이니까, 거기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 현황 있죠? 지분치득 이료, 그래서 앞자 따서 마련이, 남자의 마련이는, 여자의 현지와, 현지가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이다.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고요. 어디 전, 법무사 시험 문제는, 몇 번 나오는 얘기 있으니까, 그게 위협입니다. 전산 폐쇄 등기부 나오죠? 전부 증명서, 말수사항 포함해서 전부 증명서, 하여튼, 폐쇄 등기부도, 자, 등초본, 교부가, 아, 등본 교부 있죠? 하여튼, 폐쇄 등기부도, 뭐가 하나다, 등기부 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이 교부, 열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막 보자죠. 자,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